전당이 여기 남아있다는 거지? 그렇습니다. 인원은? 많지 않습니다. 유린에 가까운 그림이 되겠지요. 그럼 빠르게 조용히 쓸어버리자고. 그러시죠. 야, 너희들 가서 뭐하고 놀았냐? 뭐, 이것저것. 목단, 저희는 놀러간 것이 아닙니다. 놀러간 거 맞잖아. 하아. 가서 뭐하고 놀았냐고. 나 궁금하다고.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. 보면서 뭐하고 놀았는지 알려줄 테니 제발 좀 그만 징징대. 어, 진짜? 많이 찍었어? 하아. 예, 많이 찍었습니다. 많이 남겼지요. 메이든입니다. 예.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? 알겠어요. 그럼 마스크 오프까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예? 아, 예. 나쁘지 않았어요.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. 예. 그럼 바로 임무 투입하겠습니다. 흠, 지루하네. 사진이나 봐야겠다. 바이퍼, 뭐 봐? 그때 찍은 사진. 이거 봐. 착할 네 표정. 에? 이거 다 아니야! 나 이런 표정 안 지어! 모래 먹고 짜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. 아, 맞다! 모래 엄청 짰어! 기억나지? 응, 기억나! 아, 이 사진 바이퍼가 주운 소라다! 안에서 개가 튀어나와서 바이퍼 놀라가지고 넘어졌었어! 맞아. 진짜 재밌었는데! 음, 재밌었지. 자, 가자. 오늘은 이 사람한테서 거래루트를 알아내야 해. 내가 신어주기 전엔 덤벼들지 말고, 알았지? 응, 알겠어! 트러블은 베리 깔끔하게 엔드 드렸습니다. 이번에 발매된 암 모르 테트라이실린 화보 덕분에 매거진이 말 그대로 윙 도친데 발려나갔어요! 마이 코인들이 갱스터라는 추측은 사라졌고 지상으로 올라가 희귀 애니멀을 연구하는 골들이 되었죠! No problem! Soon! 잊혀질 테니까요! 미는 이렇게 마이 코인들이 이미지를 한 번 덮어씌운 다음 더 자극적인 Another issue로 또 덮을 겁니다! 그렇게 되면 마이 코인들에게는 아무런 problem이 없죠!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! 이런 건 과감축에도 끼지도 못해요! 아주 little 번거로운 워크 일뿐입니다!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!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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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어요! 오! 그렇군요! 어떤 게 가장 뻔했나요? 이뿐 한글자막 by 한효주